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코스닥에서 내 자리 어디 없느냐 삼천당제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호재가 나왔고 시간에 반응을 했고 그리고 오늘 갭상승을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글로벌 임상 3상 관련한 이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에서 임상 2상 3상 얘기가 나와도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안 했었어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이거 삼천당제야 주주분들이 금요일날 나온 호재를 기다리신 게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노가 울분이 터진 그런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뭐 재료 소멸? 진짜 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않나 삼천당제약이 저 이슈로 재료 소멸이 나올 거였으면요 10년치 매출 나오는 거 절반 매출 나오는 거 미리 다 땡겨 받으면은 재료 소멸이 맞았죠 돈 받을 걸 기대하다가 올랐는데 돈을 다 받아버렸으니 이제는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미쳤습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돈 받을 일만 남았는데 그죠? 이제 발표가 나왔고 이제 회사에서 기업에서 말한 대로 40일 정도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볼게요 SDC 411 바이오 시뮬러 동등성을 확보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미국, 유럽, 일본 등 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천당제약은 이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할 건데 이게 뭐 중국에서 뭐 허가를 내줬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내줬다 일본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아니라 미국 FDA이기 때문에 파워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오리지널 대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 시뮬러 복제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가지고 미국 FDA랑 유럽 EMA 그리고 일본의 PMDA가 설정한 동등성 한계 구간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즉, 너가 만든 원래 약이 있어요 오리지널 원래 약이 있고 복제품이 있는데 이거랑 과연 효능이 비슷한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오는가 해서 OK 사인을 받은 겁니다 어디 어디 어디에서 FDA랑 EMA랑 PMDA랑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증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임상 안 질환 시뮬러 뭐 이렇게 나와있고 아일리아 바이오 시뮬러 글로벌 있는 삼상에서 동등성을 확보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시에서 확인을 했었던 게 뭐였다? 이게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구간부터 삼천당지학을 같이 쭉쭉쭉 봐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터진 거고 제가 이때도 말씀드린 게 여기 이 구간에서 올라와 봤자 기관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산기 두들겨도 수입 타산이 안 났는데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니다 돈 이렇게 시원하게 써놓고서 이렇게 만드는 건 남는 장사가 아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이제 심플합니다 가격 구간들 다 쌩까고 넘어왔어요 이제 가격 구간들 다 뛰어넘었습니다 몇 년이야? 2021년부터 2023년이니까 지금 이게 1년, 2년 2년 하고도 넘는 기간에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수익 중이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딱 이렇게만 가격 구간을 잡고 분할 매도를 하던지 아니면 버텨보던지 가격 구간을 보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크게 타고 온 게 얼마였죠? 크게 타고 온 게 대략 7만원 구간이죠? 7만원을 가장 강력한 지지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로는 라운드 피규어 구간 위주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극단적으로 갑자기 은봉이 시게 나와가지고 7만원을 깼다 한들 7만원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준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7만원이 깨져도 극단적으로 7만원이 깨져도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셔도 됩니다 회복해주는지 안해주는지 보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3천당제형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격 하나하나 캔들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추세를 타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다리던 이슈가 나왔고 거래가 붙었고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 피규어 구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재료 소멸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거르시면 된다 어쨌든 좋은 결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굉장히 좋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천당제학은 뭐하고 있죠? 특허 분쟁하고 있죠? HK 이노앤, K-CAP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도 만약에 또 긍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고 상반기에 뭐 나옵니까? 또 경구용 치료제도 나오죠? 그거까지 우리가 한번 과연 어디까지 시세를 보여줄지 어떻게 우리한테 즐거움을 줄지 같이 한번 제가 매일 빠짐없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3천당제학은 이제는 믿으셔도 되겠죠? 영상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시고 주도주 매매 매일매일 나에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매매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오전장에도 두 종목 수익 청산하면서 시작을 했고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여기 카톡창 하나 뜰 거예요 3천당제학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채널 추가 한번씩 해주시면 되실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